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요즘은 대학교수님들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면 시국선언도 있고 했는데 요즘에는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좋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을 지나치게 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진보진영의 원로이자 고려대 명예교수로 계신 최장집 교수가 참다참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법과 제도, 정당정치 규범 등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남룡 내지 초법적 권력행사다. 한때 문 대통령을 도왔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원로로서 한 신문가의 인터뷰에서 좀 소상하게 이번에 셀프검정 기자간담회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조국 후보자 간담회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위원들이 열어야 할 청문회를 장관 후보자가 자체에서 여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다. 또한 조국 후보자가 민주당 지원으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본 것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국회의원이 행정부 강요 후보자 기자회견 보조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무튼 여당의 계획과 바람대로 셀프검정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마치면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법무부 장관 임명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또 다른 복병이 가로막는 모양새가 형성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입학 서류로 제출되었던 동양대 총장상 수상이 조작되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이것은 조국 후보에게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도전과제라고 봅니다. 일부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방과 같이 이 건은 고려대학교 부정입학 의혹이나 부산대 의전원의 부정입학 의혹과는 또 다른 차원의 부모가 주도해서 사문서를 위조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내인 동양대 정경식 교수가 자신의 딸이 교내 구정을 어기고 동양대 총장 표창상을 수상했던 의혹이 상당한 설득력 있는 의혹입니다. 딸의 포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동양대 측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9월 4일 날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이 같은 요청은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가 동양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딸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총장 표창장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 그걸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 교수는 총장 표창장 발급이 자신이 맡고 있는 영어영재센터장 정결사안이란 내용을 보도자료를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양대 측은 처음부터 몰랐던 일이고 정 교수 자신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는 영어영재센터에서 상장이 나간 걸로 해달라는 취지의 압력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딸이 받았던 상장에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찍혀있었고 이미 하루 전날 검찰 조사에 의해서 서류가 넘어갔기 때문에 자칫 동양대 고위 관계자가 그걸 받아들였다가는 학교 자체뿐만 아니고 본인도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정중하게 아마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검찰 조사에서 맹맹백하게 밝혀있겠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미뤄보면 얼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것을 정경심 씨가 아예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총장상 부분을 만들어냈고 부정적인 방법이겠죠. 이것은 고려대 부정 입학 의혹 사건이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사건과 또 다른 차원의 거의 같은 수준의 사문수 위조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다급해도 문서를 조작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이나 양식이나 도덕이나 윤리로 미뤄볼 때 상장이나 이런 부분들 표창장 이런 것을 절대 위조를 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참 조국 씨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난관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조국을 임명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할지 아직 현재로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난하게 금하게 살아왔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그냥 깨끗이 그냥 손을 틀었더라면 이런 저런 허물로부터 가족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사건이 계속 진행되어가면서 처음에는 미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아직은 어떻게 수습해서 마무리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만일에 조국 씨를 믿은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을 때 그 뒤에 오는 또 후폭풍은 어떤 식으로 감당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잡하게 얽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멤버십 프로그램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던진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서 매일 저녁에 답변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한님이 제게 던진 질문입니다. 저는 40년을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젊은이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제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그들은 외통수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좌편환경 사고나 이념을 갖는 데는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모두 다 역할을 합니다. 저는 선천적인 부분들도 후천적인 교육과 같은 것에 못지않게 한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좌편향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현실에 잘 맞춰서 조정, 수정, 보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더물게도 젊은 날 가졌던 생각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않은 채 고스란히 그런 세계관을 갖고 그 세계관 위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 구상을 실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물지 않게 눈에 관찰되곤 합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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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